2016년 11월 20일 슈가야 로그 아 오늘은 우리가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앨범상 대상을 받게 된 날이다 뭐 정확하게 따지자면 뭐 하루 전 2016년 11월 19일 날 받은거지 뭐 사실 상을 받는데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좀 벙쩍이 있기는 했는데요 돌이켜서 수상소감을 하고 또 이제 내려와서 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 이 상의 무게와 또 이 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을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솔직히 너무 감동이었고 꿈만 같은 일인 것 같다 앞으로 이 앨범상을 받은 만큼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앨범으로 더 좋은 상을 받기를 기도해야겠다 자 2016년 11월 20일 새벽 1시 9분 미주가야 로그 끝 끝